어렵고 힘든 일이 계시고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미코를 믿고 여기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마음의 힐링이 되는 그런 역매사로 마음을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미코, 미코! 선생님, 기본적으로 무속인 선생님들 하시면 무불동신 아니면 무병호를 통해서 신의 제자에게 가시는데 선생님의 신의 제자로 가신 길에 대한 스토리 좀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16살 그 정도?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저는 또 특별하게 사주책, 관상, 운세, 관계는 책을 사고 또 간간히 부적이 그려져 있는 책도 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 때 이제 일본에 이렇게 잠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상한 소리를 제가 듣기 시작하고 설은 3살 쯤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꿈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이고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의 제 불사 할머니 되시는 분이 할머니가 너는 그냥 뭐 답이 없다. 너는 그냥 무당이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올해 38살 되던 해 그럼 저는 이제 결심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신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 곳을 준비를 했는데 나를 잡아놓고 한 두 달 전에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제 말문을 열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먹으니까 신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또 우불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다른 마음으로 힘든 사람들 이렇게 치유해주는 마음의 힐링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 보시면은 일반 무소긴 하면 한복을 항상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기모노를 입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신을 모시고 한 5개월 차 되던 해에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바다 건너서 사회말리 막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이렇게 풍경이 보여지면서 거기서 어떤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포옹을 하고 할머니하고 흐느내면서 막 울게 돼요. 저녁에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우시면서 내가 일본에서 왔다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시고 하시면서 내 이름이 미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진구에 한진 거를 너가 대신 좀 풀어줄 수 있겠니? 하면서 굉장히 또 자기를 알아줘서 고맙다. 그 꿈에 나왔던 할머니가 나다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미코 신녀로 이렇게 또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이걸로 또 지었고 또 김원호는 할머니가 이렇게 또 입으시라고 메시지도 주셔가지고 이 할머니가 또 일본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김원호도 있고 또 이 할머니 특징은 우리 한국 신령님은 뭐 이렇게 또 부채 방울이나 뭐 이런 거를 드시고 하시는데 일본 할머니 특징은 이렇게 저기 산통 산통점을 또 주로 보시고 해서 또 특별한 점은 그 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물점을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물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점을 보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제 한국 신령님하고 다른 점은 또 그런 점이 또 계세요. 제가 물점 얘기를 좀 들었는데 물점은 거의 사진을 띄워서 본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사진을 굳이 보지 않아도 저는 그냥 이렇게 물러서 대화를 하면서 신령님을 청하면 그 신령님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굳이 사진을 굳이 안 해도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특별한 영광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PR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어렵고 힘든 일이 계시고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미코를 믿고 여기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마음의 힐링이 되는 그런 영매사로 마음을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미코, 미코 신기한 것은 이렇게 미코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신을 받드는 여자, 신을 모시는 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그 부분도 또 신기하게 또 일치하고 미코 world 순서 사 В